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포천시는 지난 13일 군내 면사무소에서 국지도 56호선 군내 내총간 도로건설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는 국가균형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 이철희 위원,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장, 연재창 운영위원장, 임종훈 의원, 박해옥 의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 사업은 군내면 직두리에서 내촌면 18리까지의 2차로 중 연장 2.66km를 터널로 설치해 도로를 시설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 구간은 수원산을 넘어가는 도로로 선형이 불량해 잦은 교통사고 등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기 설계를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뉴스 이규석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